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분위기는 늘 의심하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만큼 허위와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조급합니다. 현대 문명이란 것이 항상 빠른 속도를 주장합니다. 더 빠른 자동차, 더 빠른 지하철, 더 빠른 비행기, 전화, 인터넷 등 그뿐 아니라 기적의 약이나 주사로 신속히 병이 났기를 바라고 또 일교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할까? 음식도 즉석에서 먹는 파스트푸드, 결혼도 언제 했는가 하면 벌써 이혼합니다. 고난을 참고 오래 기다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믿음, 믿음, 내, 기다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부족하지 않은 한 성공적인 신앙을 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부족하면 결코 성공적인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류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보면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켜버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본주의고 사탄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절대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장승의 2장 1절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의 안식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메하스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야외 그것을 지어 승취하는 야외 그 이름을 야외라는 제가 이같이 이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일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간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짐을 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 아닙니다. 짐을 지십니다. 부모는 어떠한 것입니까? 부모는 항상 자식의 짐을 짊어집니다. 자식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뒷바라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성장과 발전과 삶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범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냐. 짐은 내 것이니 내게로 맡겨라. 그러면 내가 짐을 지고 너희는 쉬게 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10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짐을 날마다 하나님이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탈에서 우리의 짐을 지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게 제길로 갔더니 야외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용서와 의우와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묶은 세속과 타락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할라디아스 5장 24절로 25절에 그리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세속과 마귀와 타락의 짐을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성령과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의 마염으로 너희가 나함을 얻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양을 진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짐도 주님이 짊어지셨으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치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짐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스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였으므라 이는 그리도 예선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므라 우리의 저주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고 우리의 가시체와 응급회를 주님이 짊어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저주와 낭패와 가난의 짐을 하나님께서 이미 긁어주고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짐도 주님이 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16절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야라 하셨으며 로마스 6장 23절에 죄의 삽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사망과 엄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의 엄부에 들어가셔서 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린 그리도 안에서 사망과 엄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과 멸망의 짐도 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들의 삶의 수그러운 짐을 주님께서는 항상 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에 그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째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테이오 그리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살 가운데 있을 것이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살림과 전서 4장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라 했었으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다 철폐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시 우리를 와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외 우리의 짐을 지시는 야외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있는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분노 낙심 등을 참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큰 결점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야는 법석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참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잘못을 범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니아에 와서 이제는 적과 꿀이하는 땅으로 들어갈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참고 들어가지 않냐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장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반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은 광야로 회전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제1세대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스 3장 15절로 10부절에 성경의 일러시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평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뿌리진 자기가 아니냐 참고 순종치 않아 안식에 들지 못했고 결국 믿지 않아서 가난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내 학기를 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나 환경의 어려움 등을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1줄로 3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죠 저희는 풀과 지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서야 할 것이므로다 야외를 의뢰하여 선을 향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은 채다고 말한 것은 여러분 내 주위에 행악자가 있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자꾸만 악을 행합니다 내가 참지 못하여 그걸 물고 찍고 같이 싸우고 싶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대입지 말고 참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저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저희는 풀과 지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북한 김정일 정권은 악한 정권입니다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합니다 조금 전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국의 끝없는 재난이 다가오게 할 거라고 말했죠 한 대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쌀을 보내주고 약을 보내주고 의약품을 보내주고 관광을 하고 또 무슨 중소기업을 그곳에 보내고 온갖 도움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성계의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총사에 속옷을 따려면 그도 또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도 가고 참고 사랑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신속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들은 푸른 채소같이 쇄장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장구한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해주시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야외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때를 이루는 자를 나여 불평하여 말지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제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외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려 지금은 악인이 굉장히 황황하고 야단 법석을 하지요 지금은 원자탄을 만든다 미사일을 만든다 그냥 서울에 불바다를 만들겠다 주많은 재난을 가져오겠다고 큰소리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잠시 후에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악인은 영장구하지 못합니다 야외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주권자가 계심으로 악인 성함추바 없는 것입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인내를 정의하기를 인내란 복수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 함께 복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잡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가지 큰 낭패를 했습니다 그건 그가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을 잡지 못하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애국으로 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례와 조카를 데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는데 큰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흉년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흉년을 참지 못하고 사례와 로스를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로 한 시험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고 수치와 권욕을 당해야 됩니다 참지 못하겠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여의 데리다고 하는 것처럼 데리지 않습니다 믿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참지 못한 것은 가난에 들어온 지 10년 후 85세 자식이 없으니까 또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취하여 80뉴스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결과로 이 많은 슬픔이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의 여름은 이스라엘과 아람민족이 끝없는 투쟁을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보면 이삭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자신들입니다 적자와 서자 간의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참고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오늘 중동의 저 무시무시한 피비되는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미국과 이락의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성한 사람이 참지 못하므로 오늘날 이와 같은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기브리스 6장 14절로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참아야 받은 것입니다 성급하게 날 때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꿈이 있고 신념이 있고 실철력이 있고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고통에 대처하는 능력은 인내심인 것입니다 수두르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도록 오래 참는 것입니다 탈무대에는 이런 경헌이 있어요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라고 인내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참을 인자 세심인 살인을 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을증이 없으면 결국 큰 후회를 하게 되나 이미 늦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는 반면 조급하여 참지 못하면 남는 것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신랑이 직장 상사에게 구중을 덮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서 퇴근을 했는데 세 신부가 밥을 해오려는데 첫 숟가락에 이래 돌이 바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소리를 버럭 지렀습니다 이봐 도대체 정신이 나가서 밥도 안 할 줄 몰라 인내심이 없는 신부의 용감한 맞불 작진에 전개되었습니다 남자가 뭐 그까짓 일로 화를 내고 그래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뭘 잘했다고 말했고요 신부는 입을 삐죽거리며 남자가 좁쌀같이 쫀쫀하기는 아내의 이 말에 화가 난 신랑은 신부 밤을 슥슥 때렸습니다 신부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화방을 챙겼습니다 이젠 때리기까지 해? 우리 결혼은 완전히 실패야 나는 맞고는 못 살아 못 살고 말고 남자가 그래 좋다 갈라서자 나도 너하고 못 살겠다 결국 이 신혼 신부는 순식간에 이혼을 하고 의의 없게도 모래할 만한 둘 하나 때문에 둘 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하시면 괜찮을 것인데 가정이 깨지고 말았죠 모래할 하나 때문에 깨졌어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가졌다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무참하게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승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학인들은 대체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수많은 고통과 싸워했던 꽤되는 60년간에 걸쳐 파우시도를 완성했습니다 꽤된 후에 그의 전기를 쓰게 되는데 그 제목은 고통과 환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내했으며 결국 환이라는 진주를 해냈습니다 파우시도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하나 짓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여러분은 인내 안 하고는 그런 명작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 아이삭 뉴토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즉 인내가 모든 발견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한번 돌아보고 또 참고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신앙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미덕과 어머니 상은 뭡니까? 기다림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죽으면 또 마다들을 기다리고 마다들을 기다리다가 끝이 나면 죽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돌릴 때 그러나 기다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다릅니다 내 시계 자꾸 들여다보고 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안 지키냐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시계하고 우리 시계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버스 5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냐 이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우스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성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5절을 물어 기다리는 자에게나 공하는 영혼에게 야외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야외의 공원을 바라고 잠잠의 기다림이 좋다고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무슨 장난감이 없고 시골에서 늘 농사 짓는 것인데 이제 초여름이 오면 고구마 줄기를 옮깁니다 본상에서 고구마를 키워서 고구마 줄기를 잘라서 고구마 일흥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씁니다 내가 아버님께 자꾸 아버지 나도 고구마 한 일흥 주세요 주세요 나중에 한 일흥을 주셨죠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짐어놓고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돼요 눈만 감으면 고구마 줄기만 보여요 그래서 학교에서 불이 났게 와가지고 또 그 고구마를 전부 다 부아보았습니다 하나 뿌리가 나서 열매가 몇는가 싶고 또 물을 갖다 부어넣고 또 그 이틀 날 봐서 또 전부 다 덮쳐서 또 부아보고 또 넣고 다른 일흥의 고구마는 치퍼렇게 자르는데 내 일흥의 고구마는 다 바삭 말라 죽었습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자꾸 부아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서 나중에 고구마 추수할 때 다른 일흥에서는 고구마를 다 수확했는데 내 일흥에는 하나도 고구마를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네가 참지 못하니까 고구마가 한 뿌리도 생기지 못했지 않느냐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급하게 시돌면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렸대요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100세에 받았습니다 25년 걸렸어요 갈라디아스 3장 6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함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하고도 5년이 더 걸렸어요 25년 참을 사람 있어요? 양옥은 하나님께 축복받겠다고 한 다음 20년이 걸렸어요 외삼촌 라반집에서 20년 멋선살이 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귀하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에 30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거의 약속을 꿈으로 말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었어요 모세는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위대한의 피신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측이 호랩산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니 위대한 지도자가 냈는데 그는 40세 이스라엘을 인도하려다가 실패했는데 40년을 기다려서 80세 이스라엘을 외국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레고 관유의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2주일이면 들어갈 곳에 하나님을 반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2주일에 들어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문하다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빨리 빨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도 잘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잘 못 받는 것은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랑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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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 사람보다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면 밤도 빨리빨리 먹고 놀기도 빨리빨리 놀고 일도 빨리빨리 하고 그래가 무너지고 이런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을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버스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본안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북대단하니 너희가 여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자배하시고 극률이 되기 싫은 자니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서 뛰거나 원망하지 말아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린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분에서 3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광파게 됨을 피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참으면 그리도께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원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야외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무궁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다음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구원해 주십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어요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한 9년째 접어들자 그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부흥성회 참석에 있는데 부흥사가 설교 중에 나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23년간을 기도했고 그 결과 응답을 받아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충격했습니다 나는 9년 기도했는데 저 부흥사 목사님은 23년간 기도해서 가족의 구원을 받았다 낙심한 게 되라 강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또 한 1년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 9년만 하고 안 했으면 큰일날 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대가 좋지 않으며 우리 그리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불태전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친구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40년간 기도했는데 그의 장례식 날 그 아들이 회개하는 기증이 일어나셨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일화 중에 보면 친구 한 사람 회심 위에 63년 8개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63년 8개월을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그 친구가 회심하고 죽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63년 8개월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서 68일간이라도 기도했습니까 조금 기도하고 난다면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분이 최근에 신앙 상담을 왔는데 하늘 말이 목사님 내라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1년 1년은 하나님께서는 1초밖에 안 된다 하루가 10년 같고 100년 같고 1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1년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나는 내가 기도해서 10년 혹은 30년 만에 응답하는 것이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나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맡으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